웨스트 리조트 유명한 랑카메 5성급 호텔입니다. 조용하고 고급진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되게 조용하고 피스프라 분위기가 강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. 로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로비 앞에 있는 중인데 손이 오면 이걸 딩 하고 울려져요. 그리고 단체 관광이 오면 견과리로 바꿔서 울릴 수 있습니다. 왼쪽에 체크인 하는 데가 있고요. 이게 전체 로비의 모습입니다. 저도 바다 쪽인데 잘 안 보이네요. 역광 때문에. 일단 보내고 보여드리고요. 전체 로비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.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 되게 한산합니다. 5월달에 약간 우기는 있지만 되게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. 5월달에 오신 것 같아요. 근데 바뀌고 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1층을 옆에서 이제 쉬어 봤던 것 같아요. 로비 근처에 있는데 막.. 바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나오시면 바를 지나서 저기도 이제 빌라들이 있고 방들이 있는 부분에. 이게 풀장입니다. 저쪽에도 뭐가 있을까? 여기 또 빌라. 여기 바로 로비 옆에 있는 바. 커피도 맛있습니다. 음악도 저기요. 네. 다시 내려와서. 풀장 쪽으로 내려와서 내려와서. 아하. 아하. 영원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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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쁘게 해 주문한 쌀입니다. 아 잘해 놨네 유명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치쪽에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요 피치사이드 밤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덥고 별빛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랩도 안잡고 그냥 끝날 음악게임 여기 랜스틴 랑카 용지 나중에 성공해서 꼭 대시란 말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음악 눈에 랩도 안 잡고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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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